아아! 뭐..뭐..뭐야? 뭐 문제 있어요? 왜그래? 아니.. 이번에 이사가야 되는데 방이 너무 좁아요 가구도 너무 비싸고 이번에 씬쓰디 유튜브 보니까 좋은 상품 나왔던데? 씬쓰디? 이거 이거! 짠! 이름은 월투월 수납순대라고 합니다. 세로로 올려지는 그런 침대는 있었지만 이렇게 가로 형태로 올려지는 아 좋다! 근데 이거 비싸지 않을까요? 와디즈에서 구매해보세요 와디즈요? 와디즈는 한국의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입니다. 아직 세상이 없다면 펀딩으로 있게 하면 되죠 와디즈 여기서 크라우드 펀딩이란 대중을 뜻하는 크라우드와 자금 조달을 뜻하는 펀딩을 조합한 말로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 다수의 대중으로부터 후원 투자 등의 목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일단 와디즈 앱을 깔고 스스디를 검색해보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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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 진행하면 끝 오 이렇게 간단하게 쇼핑하는 거라고요 아니 아니 쇼핑이 아니라 펀딩 스스디에서 목표한 금액이 달성되면 제품을 제작할 수 있다고 해요 그렇게 스스디가 제품을 만들 수 있게 펀딩하는 대신 주임님은 이 월투얼 제품을 33%나 싸게 살 수 있는 거야 13%나요? 우와 좋네요 얼른 펀딩 해야겠어요 고급 정보 결제할게요 그러니까 자고 할게 여기서 여기서 하는 게 좋고 괜찮죠? 뭐하냐? 하하하